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목포시장 박옥률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퇴원여객 유진운수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노조는 체불임금 해결, 임금 7.4% 인상, 한 달 만근 일수 13일에서 12일로 단축된 데 대한 보상금 등을 회사 측에 요구하였으나 회사 측에서 수용하지 않아 오늘 새벽 5시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 것입니다. 우리시는 재정자립도 17.44%라는 열악한 시 재정상태에도 불구하고 퇴원, 유진, 버스, 노동자, 체불임금 14억 원 등 그동안 적자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재정지원금 30억 원을 지난 제3회 추경에서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급 준비를 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면 파업에 돌입한 우리 버스 노조의 유감을 표명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우선 18일부터 시내버스 1번과 9번 2개 노선의 한용차 등 20대를 운행하겠습니다. 택시 부제도 전면 해제에서 영원용 택시 1500대를 가동하여 매일 운행토록 하고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출퇴근길 자율적으로 갚을 죄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원활한 수송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승용차 함께 타기,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기, 자전거 등 대체 교통수단 이용하기 등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파업에 참여하신 시내버스 운수 노동자 여러분, 파업은 시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얻었을 때 효과적인 노동쟁의의 수단입니다. 특히 시내버스는 파업의 직접적인 불편을 감수하는 것은 시민이기에 시민 여러분의 양해가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파업은 그렇지 못합니다. 생존권과 관련된 그동안의 채불임금만큼은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 등 다른 추가 요구까지 주장하면서 모두를 한 번에 관찰하겠다는 것은 명분이 부족한 것입니다. 파업으로 가장 불편을 겪는 계층은 교통약자들인 아동과 청소년, 노인, 출퇴근 노동자들입니다. 모두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 이웃입니다. 이분들의 발을 묶는 파업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기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후유증과 물가 상승 등으로 지역경제가 매우 힘든 실정입니다. 인내와 고통분담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발생했기에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버스 운영 중단 파업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이번 파업이 시민의 공감을 얻고 있는지 교통약자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을 것인지 냉철하게 생각하시고 하루빨리 복귀할 것을 촉구합니다. 회사 측에도 요구합니다. 목포시는 시내버스 정상 운영을 위해 매년 시민 혈세를 부득이하게 수십억씩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시민의 불편만은 없어야 한다는 교통권은 꼭 지켜줘야 된다는 입장으로 적자분을 매년 매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회사 측도 시민의 양해와 시의 노력에 적극 부응하는 자구책만을 요청합니다. 노조와 사측 모두 한시라도 빨리 시내버스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양보와 고통분담의 지혜를 발휘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폐업 적자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생업에 종사하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학생회사원 노인 등 교통약자 여러분 파업으로 불편을 끼쳐드리게 된 점을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안에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